비동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하자고요. 우리가 보통 비동의 간간, 비동의 간음 이렇게 섞어 쓰고 있는데 비동의,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고 간음. 그러니까 서로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동의 저게 지금 용어가 지금 언론상에서도 혼용이 되고 있고 워낙 새롭고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쪽마다 다 다르게 말하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 법의 취지를 반영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비동의 간간죄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그랬어요. 비동의 자체에 강제로 한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동의 간음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비동의 간음이라고 얘기하면 폭이 더 넓어집니다. 훨씬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의 간간이라고 했었을 때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또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비동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 성폭력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센 거예요. 지금 비동의 간음이라는 말이 냉정하게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계에서는 비동의 간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비동의 간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사실 이제 여성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성이 피의자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성범죄 관련해서 이 수사와 처벌 관행에서 이 입증의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고소를 한쪽에서 자신이 뭘 당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이제 주장만 있으면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그에 따른 그게 물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거력을 가진 직접 증거나 다름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여성의 진술이 틀렸다는 거를 남성 쪽에서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맞아요. 여기서 더 문제는 자기가 안 한 걸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지 존재를 안 하는 걸 증명하는 거는 평론가시니까 정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비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성들은 지금 그 입증 책임의 전도라는 문제에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바로 이 인권사각지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피의자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매장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기존의 이 강간죄 성립 요건 이게 없었다라고 증명하는 거는 동의가 없었다라고 동의가 있었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이 되게 되면 가늠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 죄의 성립 요건이 폭행 협박 여부가 아니라 여성의 동의 여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확고한 동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들 다 동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동의가 없다면 그러면 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저 발의된 법안에서 동의는 묵지적 동의를 포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법을 밀고 있는 이 페미니스트 카르텔에서는 명시적이고 확실한 동의 이걸 내세웁니다. 법에 없어도. 맞아요. 그건 결국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데리고 하는 게 그렇게 좋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말인 게 우리가 어떤 성관계가 있을 때 무슨 약속 대련도 안 하고 약속 대련도 아니고 쭉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야한 얘기, 어떤 성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이 참 인간적이고 좀 재밌는 이유가 그 미묘한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이 껴있기 때문이고 그것의 맥락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동의 가늠죄가 만약에 정말 입법이 돼서 이게 통과된다고 했을 때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게 증명이 되면 아니 그것도 여성의 주장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이 여성이 자신이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만 하면 남성이 무조건 강한 범위 되는 겁니다. 무조건 범죄죠.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럼 남성은 아니다. 여성이 동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여성 쪽에 기준을 두고 남성은 그때 이미 가해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남성이 항변을 하면 전부 2차 가해자. 항변을 하면 2차 가해자. 그다음에 정말 기적적으로 요즘은 막말로 녹음하고 모텔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성이 반대 증거를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다시 사실은 그게 강제로 심리적인 지배를 당해서 동의한 것처럼 한 거다. 위험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동의한 것처럼 한 거다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동의를 안 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일단 거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동의하는 척 좋은 척 해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범죄에서 여성이 그 남성이 정말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있는데 법에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잖아요. 그게 지켜져야 하고 저는 이 여성계의 카르텔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성폭력에 대한 접근을 왜 자꾸 남성을 최대한 많이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실이 어떻게 돼도 형사법의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망으로 걸을 수 없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를 위해서 그 구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고요. 성폭력에서 특징이 체증,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신고가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힘의 차이 때문에 반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피해자들을 이미 충분히 사람들이 연민하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과 구제에 힘을 쏟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계의 카르텔은 이러한 성폭력의 특징을 다 입법하고 수사처벌 관행을 바꾸는 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 이런 거를 법 해석에 갖다 놔서 이 사법체계를 조작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남성들이 최대한 더 많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일의 목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인지 남성혐오주의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개념을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 이미 다양한 그런 상황과 판단과 법률적 해석과 이런 걸 통해서 집단지성으로 알고 있는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회가 합의한 내용.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비동의 가늠이라고 하는 게 다 성폭력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 이걸 모든 시스템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여자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가해자를 걱정하는 거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런 논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 진짜 섬특해요. 그런 논리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화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 게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와 반박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완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왜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반박 논리를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 실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뭐 시키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 가던 사람한테 정말 믿도 끝도 없이 장미꽃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네 뺨을 한 대 때려보세요. 이러면 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훅 들어오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페미니즘 카르텔의 그 반박 논리도 사람들한테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반박을 하는 사람들을 다 반인권주의자로 실제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비동의 간음죄 저것도 저렇게 포스터 저거 하나 저렇게 붙으면 저기에 이미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들 온 사람들이 이미 다 논의를 하고 지원 사격을 해서 저기까지 밀고 올라온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렇게 극단적인 입법을 통해서 그 남성 그 무고 피해자라고 할까요? 남성 무고 피해자가 정말 무방비로 대거 양산될 수 있는 여지가 저 법의 악용, 오남용의 여지를 전혀 신경 안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유도하는 것 같은 저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뭔가 불리한 상황이나 자신을 난감하게 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는 철저하게 또 외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수장원공사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수장원공사의 여직원이 강간치사, 자살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모친이 이 조직에 항의를 했는데 사건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조치 이런 게 되지 않자 여성가족부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수장원공사라는 곳에서 위력과 또 실제 물리력에 의한 집단 따돌림,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거기에 성범죄가 결부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벌어져서 그 피해자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조직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걸 묶아있죠. 그게 이미 조직적인 폭력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은폐와 입막음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한 맺힌 죽음을 두 번 죽인 게 이미 조직에서 두 번 죽였어요. 그거는 조직적 폭력의 예죠. 그래서 어머니가 여가부로 갔죠. 그런데 여가부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냐면 김재련이었어요. 김재련.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저는 그 녹취 파일을 제가 못 들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너무 소름끼치기 때문에 못 듣는데요. 이 피해자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무술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마님을 찾아갔는데 마님이 멍성마리 준비해.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에서 정말 더 소름돋는 것은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한 순간부터 말투가 점잖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죽는 것도 2차 가해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죽는 것도 2차 가해고 정말 별의별 걸 다 성희롱이라고 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자신의 자녀한테도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일 수 있다. 페미니즘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의 그 권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자기의 영향력을 깎아먹을 것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가시 같은 그 한 명의 불쌍한 여인을 처절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그 사람 하나뿐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사건 조금 더 보충해드리면 그 사건에서 아마 회사 쪽을 대변했던 변호사가 자기 후배였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후배였기 때문에 그 후배를 감싸하려고 피해자를 죽인 거의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거였어요. 그런데 여성계 안에서 정말 여성계가 진정성 있게 뭔가 하는 곳이라면 반박 자정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저는요. 어떤 정치적 주체가 있다고 하면 내홍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든. 그런데 페미니즘 카르텔처럼 내홍이 없는 곳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홍이 너무 없는 것도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범여성 인권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상승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그 대의에 너무나 심취해 있고 그게 또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공급해주는 어떤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실제로 인권 침해를 중대하게 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한 그 사례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입을 닫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김재련이 우리들의 전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흠집이 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모든 일들이 후퇴할 거야. 그러면서 입을 싹! 무서운 거예요. 페미니즘 진영에서 서로서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분석이 소속된 사람들끼리도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진실을 말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진실이 진실이 있으면 그냥 그걸 진실이라 말하면 되죠. 그런데 이 페미니즘 카르텔은 진실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진실이란 걸 페미니즘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서 그 해석되고 가공된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게 진실이라고 대국민 세뇌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광범위한 실력을 행사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카르텔이기 때문에 그 진실 하나를 얘기하는데도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가스라이팅하고 결국 서로가 서로의 입을 막고 다 같이 정말 인권을 위시한 폭력 집단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매우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부 고발자도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비동의 가늠죄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 이 카르텔이 힘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은 평생의 과업 중에 하나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장도의 과정들 중간에 어떤 잡음이 잠깐 일어나는 건 이런 것은 우리는 좀 덮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비동의 가늠죄를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 이었습니다. or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